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그 안에 바다가 없는 내륙, 충북에는 어떤 재미가 숨어 있을까요? 내륙의 중심에서 재미를 발견하다 괴산군에 오면 괴산군만의 괴산군이기에 가능한 재미가 있다는데요 언제 찾아도 변치 않는 손맛과 새롭게 문을 연 특별한 공간까지 지금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유혜정 리포터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요리포고, 쪼리파도 음음, 재미없는 충북, 충북 큰일 날 소리죠? 지금 충북의 중심 괴산에서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장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실게요 재미있는 충북 청정자연을 품은 괴산군 산마귀의 길, 화양계곡과 수옥폭포 전국에서 알아주는 특산품 고추까지 볼거리, 먹거리 가득한 가운데 아주 특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 충북 아쿠아리움은 괴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입니다 그동안 아쿠아리움에서 바다상어, 고래 구경하셨나요? 이제 충북만의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에서 색다른 매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물고기 엄청 많다 총 11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 만들어진 충북 아쿠아리움 토종과 외래담수어류, 열대어와 관상어 등 106종, 무려 4,700마리의 민물고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 진짜 빨리 훔친다 날렵한 지느러미가 특색이라고 세상에, 우와, 종기밤정어도 있어 우와, 뭐야 터널이잖아 우와, 진짜 바닷속에 있는 것 같아 세상에, 이렇게나 민물고기가 많았다니 구경할 게 하도 많다 보니까 6개 전시관으로 나눠서 감상할 수 있게 코스도 딱딱딱 한 번 들어오면 몇 시간은 훌쩍 지나가겠는데요 눈 두는 곳마다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와, 완전 조금의 송살인가? 우와, 어? 여기 풀을 키우는데요? 룩골라 있는데요? 희한하네 아, 아쿠아포닉스 그래서 있구나 내륙에 살면서 흔치 않은 물고기들을 구경하다 보니 아이원인 할 것 없이 보고 또 보고 472톤 메인 수조를 중심으로 거대 민물어류, 외래 담수어류, 열대어류, 아쿠아포닉스, 아쿠아카페까지 다 둘러보려면 서둘러야겠어요 이거 둘러보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네, 아주 내려주면 이렇게 좋은 아쿠아엄을 만들어서 충청부터 주민으로서 아주 자부심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강물에 있는 물고기는 처음 봐서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고 다음에 또 한 번 오고 싶습니다 충북의 수산물을 가공, 유통, 홍보하기 위해 건립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바로 이곳에 충북 아쿠아리움이 문을 열었는데요 축하도 잠시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있나요? 본능이 이끄는 대로 가봤습니다 오, 먹은 짓스럽다 아니, 지금 뭘 준비하셨는데 어떤 거예요? 여기 철갑상어회 지금 시식 가능하시고요 이쪽은 쏘가리 매운탕 시식하실 수 있어요 와, 철갑상어회라니 신선한 회를 바로 그 자리에서 꿀떡! 식감이 너무 좋아요 못 먹어요, 없어서 못 먹어요 쏘가리 매운탕 와,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입맛이 쫙 도는 게 아, 이거 말고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요? 이 요풍소에 민물고기집이 많아요 저기라면 식사로 먹을 때 진짜, 아우, 그러면 빨리 가시죠 식사 제대로 하기 위해 찾은 식당 민물고기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우와, 너무 기대된다 오, 식당이 딱 맛집 분위기가 나네 맛있겠다 뭐 먹어야 되지? 치킨 메뉴 많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뭘 먹어요? 아, 진짜 잘 먹었다 아, 이야기가 나와요 민물 명장 드시는데 네 이제 저, 매기하고 빠가하고 섞여서 사고 그걸 삶으시면 맛있을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요 매기와 동작에 넣고 거기에 민물새우도 가득가득 매콤한 맛 더하는 양념장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민물고기 배운탕 완성! 짜라란 이것이 내륙의 밥도둑입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사장님, 저 이 소리 진짜 좋아요 잠깐 들려줄까요? 이게 소리가 이거 먹으러 들어 봤자 일단 맛을 봐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일단은 어, 그럼 저 하나만 퍼주세요 한 그릇 사장님이 이 야채 미나리도 지금 잡숴야지 사삭히고 맛있지 이게 너무 오래 끓으면 찔려져요 한 번 드셔보셔 깜짝 놀랄게 한 접시에 거의 그냥 민물고기가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고 매기도 꽤 두툼해요 일단은 저는 모든 집 국물 요리에서는 국물 맛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국물 맛을 봐야지 이거 얼마나 진할까 입에 쫙 감겨요 어둑이 맛이 이렇게 깊고 끝맛이 소소하고 그 민물 향이 나네요 장내가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전혀 없네요 이 민물고기들을 같이 넣어서 끓이면 뭐가 좀 더 맛이 좋은가요? 네, 더 이제 이게 빠가사리는 또 국물이 시원하고 담백한 게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쏘가리 드시는 분들 빠가사리만 드시는 분들 메기만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메기하고 빠가사리하고 섞어서 끓이는 거를 더 많이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그 속살 먹어볼까요? 와 이거 도톰하고 이렇게 하얀 속살이 매력인 메기 음 부드러워요 맛있어 우와 음 씹을수록 확실히 민물 향도 나고 와 진짜 부드럽고 맛있네요 맛있다는 말밖에는 표현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동작에도 먹어볼게요 와 훨씬 부드럽네요 그러니까 메기가 씹는 식감이 좀 있다면 빠가사리는 그냥 녹네요 녹아요 이래서 아니 이거는 진짜 어르신들도 굉장히 잘 드시겠어요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연세 많은 어르신분들도 많이 드세요 와 국물은 진하면서 시원하면서 얼큰하면서 칼칼하면서 눅진하고 입에 한가득 들어오는 고기맛은 고소하면서 담백하면서 야들야들하면서 녹네 녹아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와 눈과 입이 즐겁고 마음까지 든든한 여행지를 찾고 계신다면 충북 괴산이 답입니다 여러분 괴산으로 놀러오세요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운 사람은 없다는 이곳 괴산군에 오면 오감만족 관광은 물론 잘 먹었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깊은 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특별시 괴산군에 오실거죠 약속이에요 꼭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바둑판을 보아하니 바둑경기가 있나봅니다 아니 그런데 잠깐 바둑도를 그냥 튕긴다? 바둑보다 너무 재밌어요 나이 들어도 이렇게 노니까 너무 좋아요 알차게 한판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유쾌상쾌 통쾌한 시녀들의 알찬 알까기 한판 승부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실내체육관 오늘 이곳에서는 어른들의 재밌는 대결이 펼쳐진다는데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어떻게 모인 걸까요? 어릴 때 우리 알까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화이팅!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고 삶의 여유를 또 즐기기 위하여 참석했습니다 가위치기라든가 이런 아주 특별한 비법을 통하여 우승을 하겠습니다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고요 그거 하는데 뭐 스릴이 조금 있어요 대구뿐만 아니라 정부 각계에서 열린 후 서울에서 최종 결승전을 치른다는 시리오 알까기 대회 이 대회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55세 이상 중장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퇴직을 하고 소외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갈 곳도 없고 웃음을 잃고 있어서 그 웃음을 찾아 드리면 활력서가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하게 되었고요 대회의 상금은 무려 1억 아침부터 모인 이유가 다 있었어요 웃음을 향한 치열한 승부 파이팅! 파이팅! 와중에 장난치는 여유까지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틀림없이 내가 1등 한다 1등의 꿈을 안고서 대회장에 나선 참가자들 어허, 짓 싸움도 상당한데요 시작하기 전에 손도 풀어주고 가위바위보 시작 순서까지 정해주면 하나, 둘, 셋 시작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대회 시작! 기대감을 안고 출발한 첫 경기 과감하게 날려서 바로 승리! 총 256명의 참가자가 경기를 치른 후에 각 리그에서 우승한 두 선수가 서로 겨루 최종 1등을 뽑는 방식 예선에는 7발, 본선에는 10발 이렇게 하시고 단판 승입니다 경기 시간은 10분, 10분 내에 결정을 내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두 분 다 탈락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손은 한 손은 무릎하기에 손을 얹으시고 바둑판에 손을 대시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선까지는 단판 승부지만 결승전에서는 3판 2승제로 운영된다는데요 결승에 나가기 위한 치열한 한판 승부 한방을 노린 집계작전으로 얻은 절호의 기회 결과는 하아, 아쉽게 실패 다시 찾아온 마지막 기회 연장 경기로 더더욱 긴장되는 마지막 승부 수비를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선택지는 단 두 가지 고심 끝에 선택한 공격으로 결승 진출 성공! 하아, 스포츠는 이 맛이지요 128명의 선수 중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승리한 네 사람이 중결승을 시작하는데요 시작부터 굳건한 분위기 4대4 박빙의 승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배심의 일격을 날려보지만 아하, 여유롭게 받아치는 모습 당황한 나머지 실수까지 해버리고 결국 승리는 흑돌이 차디 치열했던 경기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다음 기회는 좀 더 잘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필살기는 가지치기입니다.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제가 어느 날 손을 만지다 그러다 보니까 아, 가지치기 하면은 승리의 어떤 기준이 될 만한 그런 무기라 생각했습니다. 꼭 이기한다는 그런 각오로 덤벼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승리할 겁니다. 휴식 시간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신나는 장구 공연회 이 순간만큼은 경쟁자가 아닌 친구로 함께하는 장가자들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만끽하며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오늘 하루 알까기 대회 저도 재미있고요. 이겨도 재미있고 되게 신나는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개그맨들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하니까 더욱 재미있었어요. 같은 또래하고 같이 알까기 대회 하니까 너무 즐겁고요. 좋습니다. 젊어지는 것 같고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작되는 두 번째 리그. 여기에서 나온 우승자는 첫 번째 리그의 우승자와 함께 최종 결승을 치른다. 이곳에서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알까기 하는 이 시간이 그저 즐겁다는데요. 시원하게 챙기는 바둑 아래 스트레스 날아가고 알까기에 집중한 지금은 복잡한 생각들도 싹 다 튕겨버립니다. 경기에서 이긴 사람은 물론 진 사람마저 즐거운 알까기 한마당. 아쉽지만 결승 올라가신 분한테 파이팅 해드리고 싶습니다. 애들하고 놀았던 기억들이 조금 이렇게 추억이 좀 생각이 나고 재미있게 했습니다. 흑백에 가려주는 직중력이랄까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을 다 제치고 드디어 결승에 오른 두 선수의 만남. 다 지치기 달인의 첫 꿈. 하지만 직계 전법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기술자가 펼치는 막상막하의 대결. 과연 결승전 나온 치열함을 보여주는 두 선수. 신중하게 날린 대심의 입결. 이어지는 영준 씨의 가지치기 신고. 덕분에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르고. 2대2 치열한 접전에서 돌려주는 또 한 번의 가지치기 기술은 성공. 마지막 남은 하나로도 지지 않는 순옥 씨. 마지막 한방도 가지치기로 달려버린 영준 씨. 과연 필살기 답답. 두 사람 모두 수고하셨어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더 잘할 수가 있었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결승에 갈 수 있게. 열심히 또 연습해보겠습니다. 하루에 잠자는 시간을 두 시간씩 줄였습니다. 두 시간 동안 밭판에서.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작전을 구사해보고. 또 손가락에 힘을 줘가지고. 손가락을 달리시켰던 게. 제 비법이었습니다. 맞췄을 때. 뭐랄까요. 느끼는 쾌감. 그게 알카기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연세를 몰아가지고. 6월 15일 상암동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알카기 대회 우승은 최영선 거다. 화이팅. 추억도 걱정도 비슷할. 중장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활디를 되찾는. 시니어 알카기 대회. 제2의 인생을 향한. 시니어들의 힘찬 출발을. 함께 응원합니다요. 이 사람은 약간. 괴짜? 같아요. 새. 미친 사람이다.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 새에 미쳐있는 괴짜지만.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라. 대체 그가 누구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그가 새와의 특별한 인연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평소 보기 힘든 새의 모습은 물론. 새와의 사랑에 푹 빠진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보실까요? 찾아간 곳은 강릉의 한 문화공간. 뭔가 회의가 한창인데요. 아니 그런데 이분. 왠지 익숙한 얼굴입니다. 지난해 만나봤던 민석 씨였네요. 결국에 여기까지 온 거죠. 어. 어. 안녕하세요. 민석 씨 아니세요? 네. 네. 이번에 제가. 드디어 고대하던 전시회를. 제 개인전을 좀. 이번에 좀 하게 됐습니다. 뭐 위장망 같은 거를 뒤집어 써가지고 엎드려서 찍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위장 텐트 같은 걸 이제. 설치를 해놓고 하수구 안에서 뭐 위장을 해서 뭐. 뭐. 오랫동안 기다려서 막 찍고 그랬죠. 냄새 나잖아요. 냄새.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냄새 나고 뭐. 계속 물소리 들으니까 뭔가 환청나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를 촬영했던 사진들을 모아 처음 여는 전시회. 이제 전시회를 처음부터 딱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거의 한 천일 정도 돼서. 그래서 제목을 천일간의 기록을 했고. 이 천일간의 기록도 이제 강릉에서만 찍은 이 새 사진들. 네. 다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회엔 민석 씨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며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데요. 다행히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데요. 새해에 관심 있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전시장이 조금씩 채워집니다. 동호회에 같이 활동하는 친구가 이번에 새 작품 전시한다고 해서 도와주러 왔습니다. 새 사진은 인위적으로 찍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드려야 되는 만큼. 어려운 작품인데도 이렇게 뛰어나게 찍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짧네. 너무 짧다. 짧네. 짧네. 여기가 짧네. 여기가 짧네. 여기가 짧네. 여기가 짧네. 여기가 짧네. 내가. 장기표시였어. 다시 하지 뭐. 장기표시. 지금 뭐가 잘 안 되나요? 네.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에 계산했던 거랑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관객분들이 봤을 때 좀 더 편안하게 보는 게 어떤 걸까 하고 좀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했던 거랑 그 이후에 했던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후에 했던 게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했던 거 좀 빼고 다시 하고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관객들이 사진을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요리조리 맞춰보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응원하는 동생이라서. 사진전을 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자주 오진 못해서. 사진전을 이제 보기는 힘들지만. 사진 꼭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서울에서 부랴부랴 데려왔습니다. 사진 찍을 때 또는 정말 진심이라는 게 정말 느껴져서. 사진전 할 때도 제가 정말 응원했던. 원래는 저도 그렇게 막 엄청 외향적이지 않았어요. 막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하고. 기존에 좋아하던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놔야 할 수 있는 사진 장르다 보니까. 아예 제 생활 패턴 자체를 바꿨죠. 민석 씨의 사진을 대하는 태도와 변함없는 열정에 주변 반응도 달라졌다는데요. 처음에는 뭐 그냥 뭘 하는갑다 하고 말았는데. 이제 하면 할수록 제가 뭔가 이거에 빠져들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보시고는. 신기해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뭐 지금은 되게 다들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세요. 민석 씨에게 새와 사진은 떼놓을 수 없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갑니다. 그래도 일단은 대강만 잡아 놓으면. 제가 여기 항시로 있으니까. 계속 수정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안 맞는 게 있으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사진은 보는 사람들에게 그저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아무나 이런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연스러운 때를 딱 자연스럽게 맞췄다고 해야 되나. 저도 언젠가 사진전을 하는 게 좋은데. 그때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 것만큼. 민석 님이 품화실을 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공감대가 같은 지인들의 섬세한 손길이 더해져. 드디어 전시장은 완벽한 모습을 갖췄네요. 자연을 통째로 들여놓은 전시공간. 조명 하나도 소홀히 못하죠. 사실은 이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어려운 것 투성이다 보니까.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운 것도 컸고. 그럴 때마다 도움을 주셨던 사진 동호회 분들. 그리고 같이 새 사진 찍으시면서. 저와 함께 많이 만났던 인연분들. 그런 고마운 분들이 주변에 있었던 덕분에. 이런 전시를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쉽게 보기 힘든 기가 막힌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 기다림과 끈기의 시간이 만들어낸 단 하나뿐인 작품입니다. 전시를 하면서 그냥 전시하는 걸 배웠다기보다는. 인생을 배운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덕새 중 하나인 박새예요. 이렇게 작은 새를 주변에 딱 배경이랑 같이 봤을 때. 어쨌든 제가 찍었을 때 무조건 시야를 낮춰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자세를 낮추고 포부를 해서 찍었다가. 아니면 카메라를 완전 바닥에 내려놓고 찍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나름의 액션을 취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손불씨가 담긴 메모지. 제가 어떤 새를 보고 언제 기록을 했고. 장소는 어디서 찍었고. 기억에 남는 거. 아쉬운 거 등등등 코멘트를 써놨어요. 그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 하나하나 수위로 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하며 포착 순간이 떠올랐겠죠. 그의 사진 속엔 강릉이라는 지역의 색깔이 담뿍 담겨 있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뭐 이제 표지판에 앉아있는 사진. 강릉과 경포가 문구가 들어가 있는 그런 표지판에 앉아있는 사진부터. 강릉을 대표하는 이제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 곤이도 있고. 소량 강릉이라고 하면 또 이제 소나무, 솔잎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솔잎과 관련된 그 소나무와 관련된 새도 있고. 천일간 그의 곁에 날아와준 고마운 새들. 물론 민석씨가 찾아 나섰고. 오기만을 기다린 인구의 시간이 있어 가능했죠. 앞으로 계속 사진전을 꾸준히 1년 단위로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천일간의 기록이라는 이름대로 3년마다 하지 말고. 이제 매년 제가 지금까지 찍어왔던 사진들 데이터까지 다 해서. 굳이 또 새가 아니더라도 또 이제 강릉에 이런 야생동물이 살고 있다 부터 해서. 이거를 지금까지 사진전을 이번에 시작한 거를 매년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저의 10년 뒤 목표인 것 같습니다. 경이로운 자연의 모습을 렌즈에 담아 차곡차곡 기록하는 민석씨. 그의 바람대로 강릉에서 만날 수 있는 야생의 다양한 모습을. 세상에 널리 알려주길 응원합니다. 내년 전시회에도 다시 한번 초대해 주세요. 여행을 하면서 한 도시의 다양한 관광지를 짧고 굵게 여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체험도 하고 싶고 자연경관도 느끼고 싶고. 나만의 특별한 여행으로 만들고 싶을 텐데요. 도심을 가로지르며 아름다운 노을과 야경에 흠뻑 취하는 곳이 있습니다. 순천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차를 타고 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순천역. 순천에선 관광객들을 위해 순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 해설사의 재미있는 설명을 들으면서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시티투어입니다. 친구들이랑 순천 여행을 결정하고 나서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순천 시점 홈페이지에서 그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매라는 팝업창을 보고 검색해서 오게 되었는데 무척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버스로 야간 투어도 하고 해상으로 배를 타고 여행하는 코너도 있다고 해서 많은 기대가 돼요. 국가정원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와서 저도 그쪽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근처의 구도심 이런 곳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인류 순천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저희들 6시 20분 순천역을 출발해서 순천만 국가정원을 먼저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상투어를 하실 겁니다. 선상투어 하시면서 순천만의 국가정원의 모습과 순천의 동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즐겨 보실 거고요. 보시고 나서 어디로 갈 거냐 순천의 원도심 쪽을 가실 거예요. 대부분이 낮에 국가정원만 구경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밤에 국가정원도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정원의 야간의 매력을 밤의 매력을 어떻게 보여줄까 하다가 좋은 기회로 순천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이해관계가 맞아서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 국가정원은 지난해 다녀간 사람만 무려 천만 명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소문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란 주제로 재개장한 정원은 인공지능과 애니메이션을 더하고 스릴 넘치는 4D 어트랙션 시크릿 어드벤처가 도입됐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체험이 가득한 곳으로 재탄생한 거죠. 초입에 정문을 통과했을 때는 굉장히 웅장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드벤처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걸 많이 상영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넓은 정원에서 이렇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만약에 제가 아이를 낳는다면 꼭 이곳에 다시 한번 들러서 꼭 아이들에게 이런 귀중한 체험 선사하고 싶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대표적인 코스로 자리한 정원드리모는 동천의 옛 백길을 복원해 만들어진 선상투어인데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특별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질 때쯤 타면 동천의 아름다운 노을과 도심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고요. 순천장 국가정원장 대박입니다. 너무 아름답고요. 마음이 그동안에 이렇게 쌓였던 그런 부분들이 다 힐링이 그냥 한순간에 힐링이 되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순천을 구경하지 못하셨다면 정말 한 번쯤은 방문하셔서 좋은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바랍니다. 낮에 보는 국가정원은 따뜻한 햇살 아래서 아기자기하고 이쁜 풍경을 볼 수 있다면 밤에 보는 국가정원은 시원한 포트바람을 맞으면서 이쁜 우주선과 함께 볼 수 있는 야경이 매우 이쁜 것 같습니다. 오색찬란한 순천 동천길은 환상적인 야경으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신비로운 경관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여행으로 제격입니다. 이 문화의 거리가 있는 쪽이 옛날에는 순천에 부읍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팔각정이 하나 보이는데요. 건너편에서 봤을 때 대나무가 섬을 이루고 있다 해서 죽도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저기 올라가서 보시면 순천 시가지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입니다. 원도심의 대표적인 장소인 남문터 광장, 중앙시장 그리고 죽도봉까지 순천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갑니다. 우리가 아픈 역사도 역사고 또 즐거운 역사도 역사잖아요. 우리의 역사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신도심과 구도심이 같이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디를 가든지 신도심과 구도심이 나뉘면서 신도심은 활성화가 되지만 구도심은 공동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천에는 구도심도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신도심과 구도심뿐만이 아니라 우리 순천문국가정원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순천을 알리는 데 조금 더 보탬이 되고자 이런 코스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버스 투어가 벌써 끝났습니다.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순천을 찾아주시면 순천에 대한 것들 또 우리 순천에서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더 알리고 싶은 염원이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을 다채롭게 구경할 수 있는 나이트 순천 투어. 순천의 아름다운 낮과 밤을 한 번에 만끽하고요. 평소에 알지 못했던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까지 모두 즐겨본 하루였습니다. 색다른 추억을 쌓고 기억에 오래 남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순천의 야경 명소로 놀러오세요. 청년이 잘 살아야 지역이 살아난다.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나가는 청년 창업가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지역에 창업했어요. 재즈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포항의 한 잔디밭. 봄날에 페스티벌이라도 열린 것 같은데요. 음악 페스티벌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축제가 열렸으니 우리 지역 포항에 창업한 청년들이 이곳에 다 모였다고요?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우지창. 제가 오늘은요. 우리 청년 사업가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곳에 왔습니다. 제가 한 분씩 만나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설레는데요. 정말 많습니다. 자, 이 분들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의 미래, 우리 지역의 희망. 포항의 청년 사장님들이 플리마켓을 위해 모두 모였습니다. 열정 가득한 눈빛들 보이시나요? 청년 창업가들의 아이디어와 꿈.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그동안 많은 사업가, 창업가들을 소개받고 너무 감사해서 궁금했거든요. 너무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다가 오늘은 또 청년 사업가들을 한 잔에 이렇게 다 모아두셨다고. 네, 네, 네.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 안에 많은 우수한 청년 창업자분들이 계신데 홍보 마케팅의 기회도 가지시고 또 판매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모이는 청년 창업자들의 축제 같은 자리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정말 단디 똑바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포항의 청년 창업가들을 응원하기 위해 열리는 플리마켓. 이번이 벌써 세 번째 행사인데요. 어떤 창업 아이템들이 있는지 단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소품들이 좀 범상치 않은데 좀 약간 독특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레이저 각인 공방이고요. 고객님이 사진이나 문구, 아니면 직접 그린 그림을 보내주시면 하나뿐의 소품들이 각인되어 제작이 됩니다. 아, 레이저로 비비비비비빅 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와, 정말 신기하다. 아, 이쪽이 라인을 따라서 그려주신 뒤에 안쪽에다가 검정색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나만의 스푼을 만드는 시간. 원하는 글이나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요. 그리신 거를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 찍은 사진이 기계랑 연동이 돼서 바로 각인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내가 그린 그림이 순식간에 각인되는 신기한 순간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오, 짜잔.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이런 풀풀 마켓이 우리 창업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레이저 각인 공방은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접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체험에 나와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으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직까지도 이 레이저 각인에 대해서 각인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각인 소품으로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세요. 청년 창업가들의 꿈이 담긴 다양한 상품들이 부스마다 가득한데요. 이번에는 반짝반짝 예쁜 비즈 주얼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너무 주얼리들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너무 예뻐요. 내 스타일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아이템으로 나오신 거예요? 저희가 손으로 만든 예쁜 비즈 주얼리에 퍼스널 컬러를 접목시켜서 원하시는 색상과 디자인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퍼스널 컬러, 나에게 맞는 컬러를 진단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이 조금 뜨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보면 조금 자연스럽게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혈색도 지금 손톱에 보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쿨톤 쪽으로 보시면 돼요. 차가운 컬러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퍼스널 컬러를 안 했으니 더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고를 수 있겠죠. 그냥 봐도 예쁜 비즈지만 내게 맞는 컬러까지 생각해서 고르니 예쁨도 두 배. 예쁘죠. 저 쿨한 여자예요. 퍼스널 컬러를 이렇게 도입시킨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그런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나를 표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바로 짧게 갈 수 있는 게 이런 주얼리품들이에요. 거기에 자기의 컬러를 입히는 거. 네, 맞아요. 자기의 컬러를 입히는 거죠. 우리 청년 사장님의 퍼스널 컬러는 성공 금톤 아닐까요? 앞으로도 쭉 파이팅! 계속되는 마켓 탐방. 역시 먹거리가 빠지면 섭섭하죠.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가운데 뭔가 특별해 보이는 베이커리 발견. 여러분, 이 빵은 그냥 일반 빵이 아닙니다. 비건 빵입니다. 포항에도요. 우리 청년 사업가가 이런 비건 빵을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제품은 계란, 우유, 버터가 안 들어간 비건 제품입니다. 우와, 그러면 그 빵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나요? 네, 피낭시에 쿠키, 크루키, 스키시, 소금빵, 스콘 등 다양하게 있고요. 모두 다 비건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토피, 알러지가 있는 분들 모두 다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속도 편하다는 비건빵. 그런데 맛도 좋아야겠죠? 과자 같은 빵이에요. 더 맛있어요. 음, 굉장히 독특하게 생겨서 먹고 싶어지는데? 이거는 프랑스 가정식 요리인 키씨라는 건데요. 포항의 특산물 중에 하나인 포항초를 넣어서 만든 키씨입니다. 포항의 특산물로 만든 프랑스 가정식이라. 이건 또 어떤 맛일까요? 음, 담백해요. 일반 빵집이 아닌 비건 빵집이잖아요. 그래서 좀 운영하면서 힘든 점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건이라는 게 많이 생소하고 그리고 한정적인 재료로 만들다 보니까 연구하고 개척해야 될 게 많아서 좀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맛으로 구현해내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산물을 또 이렇게 활용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월마다 특산물 이용해가지고 신메뉴를 내고 있습니다. 아우, 기대가 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었던 청년 창업가들의 플리마켓. 포항 청년 사장님들의 정성과 노력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해지는 기회가 됐겠죠? 다음 플리마켓도 기대해 주세요. 이야, 오지창 이래로 말이죠. 제가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한꺼번에 만나보는 건 처음인데 오늘 느꼈습니다. 모여 있으니까 그 파워가 더 느껴지고 이분들의 미래가 확납니다. 저 앞으로 더욱더 우리 지역의 창업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 파이팅!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내리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 청년이 잘 살아야 지역이 산다! 앞으로도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